아 멋집니다 자 일단 몬스타엑스 쓰시구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지금 막무하다가 핸스탯이 나가지고 교체관 멤버가 잠깐 나가있어요 정말 멋있네요 희정씨 앞에서 분위기가 정말 멋있지 않나요? 야 역시 이렇게 춤추시는 파워풀한 모습을 보니까 파워풀이요? 네 몬스타엑스 선배님이야말로 태양의 이미지와 딱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답고 파워풀하고 멋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밖에서 세종씨하고 좋아 보면서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거절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파워풀한 것 같아요 몬스타엑스가 태양의 공식 홍보모델이잖아요 태양의 이런 점이 정말 매력적이다, 재미있다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게임을 시작하시면요 굉장히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픽이 완벽합니다 아 그래요? 조금 전에 봤는데 세종씨하고 좋아하고 그래픽이 정말 멋졌지 않습니까? 여홉 Sachive 사실 그대 O.S.T.. 세종씨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세종씨 약간 그대 고뇌사냥 롤 세정씨 한 번만 가운데 오셔서 같이 맞춰 같이 맞춰서 한 번만 가운데 오셔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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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오셔서 요게 또 지금 네이버에 생중계 다 되고 있거든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하래요 일단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태양이 OS TV라본 즉석에서 왜냐하면 키가 안 맞긴 하지만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선택하면 시작 자 떠나자 동을 바다로 같이 파도 놀아지는 메모 RPG 예아 와 지금간에 촌스러운 소리가 들어와서 북실박치기 역시 사실 너무나 멋있게 노래를 편곡하셨다고 들어서 차마 제가 낄 수는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들어보면 랩 부분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랩은 다 기억이 안나겠죠? 아 우리 아임 분 네 저 기억이 안나는데 아 그러니깐 빨리 사진을 돌리겠습니다 몬스타엑스 상무님을 소개하기 전에 커스터마이딩 시스템으로 캐릭터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몬스타엑스 멤버분들은 어떤 캐릭터로 설정을 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저희 멤버 중에 셔누 형이 어깨강표를 유명합니다 뉴스에도 너무 많고 어깨 프로구나 제가 비록 이런 몸을 가지진 못했지만 게임에서라도 가져오고 싶어서 제 캐릭터를 어깨강표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거 만들었겠죠 일단 오늘 유저들께서 그렇죠?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지 혹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저희가 광고에서 저희들이 직접 입었던 의상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입었던 의상 여러분들이 선물받을 수 있으니까요 끝나고 추천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찾으신 유저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려주시고요 유저분들께 일단 저희 또 태양이라는 게임의 대표 모델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직 곡이 많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곡을 박수라고 정해볼까요? 어떤 곡이죠? 네 다음 곡은 왜 이렇게 멘트들을 이렇게 서로 함께 알아보려고 난보를 하세요 일단 사각 무대도 있지만 달달한 무대도 있습니다 달달한 무대도 있습니다 달달한 무대도 있습니다 제목은?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